안녕하세요 영신닭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화분들이 중간중간에 새로 들어와서 낀가서 하니까 번호가 새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시 올려드리니 보시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문하시고 입금 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얘기 하지마라 했는데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안할 수가 없어요 꼭 입금하실 때 주문을 주세요 주문해놓고 입금은 일주일이 돼도 산다고만 하고 입금을 안하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1번부터 갈게요 1번은 가로가 19인데 18도 있고 20도 있습니다 네 조금씩 국내산이다 보니까 조금씩 사이즈가 다릅니다 1번 2만원씩 입니다 크기가 조금씩 크고 작고 합니다 딱 걸고 거루지는 않아요 이렇게 생겼구요 색깔은 테두리만 노란색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분홍색 이렇게 있습니다 테두리만 틀려요 화분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2만원씩 네 근데 어 얘는 하얀색이 새로 안 들어왔군요 네 1번에 2만원 입니다 다음 2번이 2번은 가로가 15 높이가 11 12,000원 짜리 입니다 네 전에도 얘는 많이 팔았는데 계속 지금 물량이 딸려서 네 계속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새로 들어왔어요 좀 어 얘도 1번하고 똑같구요 색깔은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색깔이 있어요 얘가 어 이렇게 흰 톤에 네 줄무늬만 빨간색 네 분홍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나왔다네요 이렇게 검정색으로만 나오다가 어 화분 만드는 어 흙이랑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네 자 2번은 12,000원 입니다 다음 3번은 가로가 16 높이가 13.5 25,000원 짜리 인데 2만원에 판매합니다 어 화분에 좀 기스가 이렇게 있어요 옆에가 살짝 네 그래서 5,000원 할인해 드립니다 네 국내 분이고 얘는 엄청 튼튼합니다 네 얘도 자 3번에 2만 5,000원 짜리 2만원에 판매합니다 가로가 16 높이가 13.5 에요 다음 4번 어 매대가 좁다보니까 막 좁혀놨네 뒤에다가 자 4번은 가로가 21.5 높이가 15.5 25,000원 짜리 입니다 어 화분이 엄청 커요 어이구 이렇게 어 다 똑같은 세트입니다 좀 크기만 좀 클 뿐입니다 얘도 이렇게 하얀색이 나왔어요 새로 전에 이색만 나왔었는데 이번에 하얀색에 이렇게 온통 네 색깔이 톤이 하얀색 톤 이 톤은 어 아무거나 다 심어도 어울리는 화분이죠 자 4번은 어 엄청 크죠 가로가 21.5 네 높이가 15.5 25,000원 짜리 입니다 다음 5번은요 더 큽니다 자 똑같은 지금 1번부터 계속 5번까지 크기만 좀 달라요 5번은 27cm 입니다 네 가로가 27 높이가 17 36,000원 짜리 입니다 어 제가 한 손으로 좀 못 들겠어요 무거워서 손이 제가 가늡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네 가로가 엄청 큽니다 가로가 27 높이가 17 36,000원 짜리 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지금 가는거 오늘은 수입분이 수입분이 가끔 몇개 있고 거의 국내분 입니다 6번은 가로가 13 높이가 13 15,000원 짜리 입니다 생김새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연보라가 있구요 어 파란색이 있고 네 노랑톤인가 그 다음에 빨간색도 있습니다 밑에 빨간색 네 빨간색은 저 밑에가 있네요 안보이네요 네 6번에 15,000원 입니다 다음 7번은 가로가 8.5 높이가 86,000원 짜리 입니다 캐릭터 화분이구요 네 얘는 수입입니다 네 뒤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색깔은 어 주황색 하얀색 그 다음에 어 하늘색 파란색 그 다음에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습니다 색깔이 많습니다 7번에 6,000원 씩 입니다 다음 8번은 가로가 13.5 높이가 14.5 18,000원 짜리 입니다 정사각 이구요 국내분이죠 엄청 무겁습니다 네 무거우신 분 어 무거우면 어 젊으신 분 남자분들이나 쓰실 것 같습니다 이분은 엄청 무거워요 국내분인데 네 짱짱하고 잘 깨지지 않고 엄청 좋습니다 네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 정사각이라 진열하기는 좋습니다 8번에 만 3,000원 아 만 8,000원 입니다 9번은 가로가 17 높이가 15.5 2만원 짜리 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생겼습니다 아주 창 같은 거 심으면 멋스러울 것 같습니다 얘도 무게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재고가 3개 밖에 없어요 네 9번에 2만원 입니다 다음 10번은 어 가로가 19도 되고 20도 되고 좀 더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습니다 네 2만원 씩입니다 네 가로가 세로가 높이가 15 네 높이가 15 고 가로가 19 18 20 21 뭐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밑에는 개구리 다리로 되어 있구요 이렇게 4 자 4 4 뭐 이렇게 빨간색도 있어요 빨간색 압붙게 안으로 좀 오그라 졌네 이건 좀 세팅 그 아 좀 작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널 더 넓게 되어있어요 네 이렇게 개구리 다리 4 아아아 4 식으로 4 자 10번 2만원씩 입니다. 다음 11번은 수디아 분 이에요. 가루가 10 높이가 11.5 16,000원 짜리입니다. 위에는 좀 마림목으로 되어있고 밑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디아 분 이 그림은 거의 같지는 않고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파란색하고 연분홍하고 있어요. 옅은 하늘색하고 파란색이 아니라 옅은 하늘색하고 연분홍 두가지 색입니다. 자 11번은 16,000원 입니다. 다음 12번은 가루가 10.5 높이가 11 16,000원 입니다. 얘도 옆에 화분하고 똑같은데 수디아 분 이구요. 이렇게 좀 더 마림목글보다 동그라미라 좀 더 큽니다. 무늬는 수디아 분이라 다 달라요. 난도 있구요. 얘도 옅은 하늘색 옅은 분홍색 두가지 입니다. 이렇게 옅은 분홍 꽃무늬. 네 수디아 분 안전장장하고 튼튼하게 생겼습니다. 국내 아분이라. 자 12번에 16,000원 입니다. 다음 14번은 수입품입니다. 가루가 14.5 높이가 10 12,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전에도 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파란색 이렇게 있구요. 네 정사각이고 14.5 높은 창 정류 심어도 괜찮습니다. 물들이기 위해서는 안 키우고 이 정도 키우셔도 괜찮아요. 뿌리 충분히 뿌리빨 받습니다. 네 이 정도 파란색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이 있습니다. 전체가 분홍색 세가지 색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노란색 깔끔하니 네 앞에만 이렇게 살짝 문이 들어갔구요. 네 자 13번은 12,000원 입니다. 다음 14번 가루가 21 높이가 15.5 22,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엄청나게 커요. 네 21cm 라 네 좀 무게간도 있구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 파란색 있고 하나 있고 빨간색 3개. 아 지금 4개 지금 있습니다. 현재 22,000원 네 14번에 22,000원 입니다. 가루가 21 높이가 15.5 다음 15번은 가성비 좋은 화분 네 가루가 14 높이가 11.5 9,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9,000원 짜리인데 창 심었고 모두 심어도 얘는 잘 어울리는 화분이에요. 네 엄청 네 얘는 제가 제거가 떨어지면 항상 네 들여 놓기 때문에 제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주문 주시면 됩니다. 자 15번에 9,000원 입니다. 다음 16번은 수입 입니다. 가루가 7.5 높이가 18,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꽃이 화려하고 네 꽃 모양이 이런 식으로 네 그림이 아닙니다. 네 파란색 있구요. 그 다음에 빨간색. 모양은 앞에가 이렇게 조금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시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있구요. 그 다음에 하늘색 있습니다. 아주 깔끔합니다. 꽃도 이쁘구요. 네 자 16번에 8,000원씩 입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가루가 17.5 높이가 아니 세로가 8.5 높이가 6.5 5,000원 짜리입니다. 얘는 뭐 파랑새나 얼굴 에케무스턴 그런 애들 2개씩 심으면 아주 멋집니다. 아니면 립토스 코노 뭐 이런 종류 심으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제거 몇 개 안 남았어요. 17번에 5,000원 입니다. 다음 18번은 가루가 10 높이가 9.5 얘는 캐릭터 아니 수제아 분 인데요. 우리나라 국내부 네 손으로 만들어서 수공료가 많이 들어서 사이즈가 좀 작아도 네 비쌉니다. 14,000원 짜리 만원에 판매합니다. 네 제거 빼기 위해서 제가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제 온과에 판매한 온과 정도 됩니다. 소 올해는 소띠라 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큐백이 들어가서 좀 비싸나 봅니다. 큐백이 파란색 있고 빨간색 있습니다. 이렇게 돼지 모양이 있고 네 소모양 그 다음에 돼지 모양 네 그 다음에 부엉이 모양 세 가지가 있으니 네 원하시는 대로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주문 주셔도 됩니다. 네 자 18번은 14,000원 짜리 만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다음 19번은 해바라기 문 입니다. 가루가 8 높이가 9.8 8천원 입니다. 해바라기 화분은 집에 놔두면 복이 들어온다 해서 해바라기 화분이 참 인기가 좋은 화분 입니다. 자 엄청 얘가 터들 터들하게 생겼어요. 네 화분이 네 이렇게 깔끔합니다 깔끔해 네 자 하늘색이 있구요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네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19번에 8,000원 입니다. 다음 20번 20번은 새로 들어왔습니다. 가루가 20 높이가 12.8 네 2만원 짜리 입니다. 아주 크고 좋습니다. 20cm면 엄청 크죠. 창 대품도 심어도 아주 좋을 정도입니다. 20cm면 네 엄청 멋있어요. 색깔은 자 보세요. 엄청 크고 아주 넓고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창개시가 팔았던 화분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것보다 더 단단하게 생겼네요. 얘는 네 그리고 무늬도 있구요. 자 무늬는 한 무늬인 것 같습니다. 조금 틀린 무늬 무늬가 있구나. 노란색이랑 조금씩 틀립니다. 자 파란색 있고 빨간색 있고 분홍색 있고 그 다음에 녹색 있고 아 녹색이구나. 파란색이 노란색 이거는 연분홍 보라색깔 빛나는 것도 있고 네 분홍색이 많으니 네 주문 주시길 바랍니다. 20번에 2만원 입니다. 네 45번 입니다. 오늘은 어 먼저 중간 육안에 또 끼어 있으니까 새 상품이 한번 보시고 주문 주시기 바랍니다. 45번 가루가 10 높이가 10 6천원씩 입니다. 어 정사각이구요. 해가 떠 가지고 잘 안보이네요. 정사각 네 이쁘죠. 6천원이면 가생비가 좋습니다. 10cm면 그리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색깔은 이색 있고 그 다음에 이색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음 유약이 안 발라진 애가 있고 유약이 발라진 애가 있고 색깔이 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색이 있습니다. 정사각입니다. 네. 자 가루가 10 높이가 10 네 6천원씩 입니다. 자 그러면 46번 가루가 9 높이가 13.5 7천원 짜리 입니다. 조금 농분이구요 네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늬는 다 똑같이 어 분부 똑같이 되어 있구요. 색깔은 어 이렇게 음 분홍 색깔 잠깐만요 색깔이 네 분홍색 이렇게 태 나는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유약이 발라진 것이 있고 또 안 발라진 것이 있어요. 요런 스타일로 네 제가 어 시키시면 랜덤으로 네 제가 그 색깔 별로 이렇게 해서 보내드립니다. 네 46번 7천원 입니다. 다음 47번도 가생비가 좀 좋죠. 가루가 10 높이가 10.5 6천원 입니다. 얘도 옆에 하고 비슷하구요 어 모양만 다릅니다. 네 색깔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이 문이 보시구요 네 전에도 많이 봤던 것은 본 것이 있을 겁니다. 어 유약 안 발라진 것도 있고 유약 발라진 거 반짝반짝 한 것도 있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분홍 색깔 보라색 보라색 인가 분홍색 인가 네 그 비슷비슷한 색깔도 있구요. 얘도 유약 안 발라진 색깔이 있고 유약 발라진 색깔이 있습니다. 네 색깔이 어 한 4 5가지 됩니다. 네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네 47번 6천원 입니다. 48번은 종 모양이구요. 가루가 10.5 높이가 9 5천원 짜리 입니다. 전에도 많이 올렸던 네 모양이고 네 입 있는 데가 어 이렇게 넓어서 참 인기 있는 아이입니다. 네 색깔은 3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색깔 빨간 톤 난 거 하고 그 다음에 검정하고 흰색하고 이렇게 섞인 거 하고 네 이렇게 3가지 색 정도 있습니다. 네 48번은 5천원 씩 입니다. 다음 49번은 가루가 6 높이가 7.5 3천원 입니다. 정사각이구요 네 딸기 모양으로 내가 터돌 터돌하니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아이입니다. 네 어 정사각을 많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색깔은 4가지 색깔이 있어요. 네 요는 회색 네 회색 있고 그 다음에 하늘색 있고 그 다음에 분홍색 있고 흰색 있고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네 49번은 가루가 6 높이가 7.5 3천원 입니다. 다음 51번 가루가 14 높이가 19 2만원 짜리 입니다. 색상은 2가지 색이 있구요 넓고 네 긴 농분 입니다. 이렇게 네 좀 넓어서 얘는 인기가 좋습니다. 사각이구요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색깔은 이 쑥색하고 하얀색이 있습니다. 근데 하얀색은 딱 2개 남았습니다. 하얀색 네 엄청 커요 네 농분이고 어 뭐 피치우르데 네티지아 뭐 우에 홍매와 어 이런 애들 목돼 있는 애들 심으면 아주 멋집니다. 2만원 치고 좀 괜찮습니다. 네 51번 2만원 입니다. 다음 52번은 가루가 11.5 높이가 13.5 만원 짜리 입니다. 네 위약이 발라서 빤딱빤딱 하고 집모양이 돼서 엄청 좋습니다. 11.5 가성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가지 색으로 되어 있구요. 전에도 제가 올려 있던 상품이 이참에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잘 보시고 네 52번은 만원씩 입니다. 이렇게 다음 53번 어 가루가 8.5 높이가 8.5 4천원 입니다. 색상은 여러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고 네 8.5 8.5 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이쁩니다. 이렇게 네. 음 색상은 연두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보라색 톤 이렇게 주황색 톤. 그 다음에 보라색 톤 여러가지 색상이 있어요. 네. 제가 랜덤으로 시키시면 골고루 보내드립니다. 자 53번에 4천원 입니다. 다음 54번에 네. 가루가 6 높이가 7.3천원 입니다. 하얀색이 있고 장미꽃 모양이구요. 네. 하얀색이 있고 그 다음에 어 하늘색 하늘색이 있구요. 그 다음에 어 분홍색 분홍색은 한개밖에 없네요. 이제 재고가 몇개 안남았습니다. 얘는 네. 자 54번은 3천원 입니다. 다음 55번은 어 가루가 16 높이가 11 어 아니아냐 가루가 16 세로가 11 높이가 10.5 자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네. 어 얘는 유약이 조금 위에가 좀 안 이쁘게 발라져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세일 때립니다. 2천원씩. 네. 괜찮은 것도 있구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유약 발라지기는 발랐는데 쉽습니다. 네. 심으면 아무 이상 없는 정상적인 화분입니다. 네. 그래서 유약이 안 이쁘게 발라져서 어 제가 어 12,000원짜리 만원에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엄청 짱짱하고 화분은 괜찮아요. 근데 유약이 조금씩 안 이뻤어요. 네. 그래서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해 드립니다. 네. 55번은 12,000원짜리 만원에 세일합니다. 다음 56번은 가루가 구운 높이가 14, 7,000원 입니다. 어 얘는 어 무늬 이렇게 좀 높은 분이구요. 무늬가 어 리본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이뻐요. 색깔은 음 파란톤에 빨간 색깔이 있구요. 그 다음에 하얀톤에 주황색 무늬가 있습니다. 아주 예뻐요. 네. 뭐 미인종류나 이런거 심어도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에 파란 무늬가 있어요. 이쁘죠? 네. 이렇게 세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56번에 7,000원 입니다. 다음 57번은 국내산 입니다. 가루가 7, 높이가 9, 4,000원씩 입니다. 전 사각이고 조금 높습니다. 네. 이렇게. 사각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톤으로 색깔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이렇게. 네. 얘도 뭐 색깔이 지정이 안될 것 같습니다. 렘덤으로 드립니다. 정사각 57번에 4,000원 입니다. 다음 58번 가루가 10, 높이가 11, 8,000원 짜리 입니다. 얘도 정사각이구요. 네. 이렇게 옆에 4,000원 짜리 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완전 정사각입니다. 네. 높이가 조금 높죠. 네. 이렇게. 자. 58번도 네. 정사각이고 네. 8,000원 입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콕콕콕. 감사합니다.